매달 월급처럼 따박따박 배당을 받는 ETF, 그리고 1년 사이에 10배가 오른 테슬라, 미국 시장에 상장을 준비하는 쿠팡까지, 소식은 많이 들리지만 미국 주식 투자를 시작하기에 아직은 어색하신가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미국 주식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과 이학령의 미국 주식 완전 정복 미국 시장의 제도, 특징, 세금부터 기업의 가치 분석, 포트폴리오, 유망 종목까지 장우석 본부장 이학령 대표와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미주미 미국 주식 완전 정복 클래스와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이 교시는 한국 밸류 운용에서 펀드매니저를 하셨던 정광우 전 펀드매니저를 오랜만에 다시 한번 모셨는데요. 오늘은 최근에 장세를 어떻게 봐야 될지에 대한 전반적인 그러나 솔직한 질문을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해 나오셨었, 겨울에 나오셨었던 느낌이 드는데 아닌가요? 네, 그때 11월 달에. 11월이었습니까? 네, 네. 시간 참 빨리 가네요. 맞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11월도 주식시장에는 굉장히 중요했던 포인트였어요, 그렇죠? 네,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냥 빵만 오르던 시절에서 이제는 슬슬 좀 뭔가 분위기가 바뀌어가던 그런 때였죠, 그렇죠? 한국 증시도 그때부터 해가지고 좀 크게 좀 올랐었던 시기이긴 합니다. 그렇군요. 그 당시에가 이제 실적 장세 초입이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들 괜찮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 어떻게 얘기해 주셨죠? 네, 그때 당시에 이제 이번 증시 자체가 코로나 이후에 굉장히 좀 아주 클래식한 그런 증시 장세를 쭉쭉 경험하지 않겠느냐라는 거였고요. 그렇게 치면 이제 굉장히 경제 상황은 나빠졌는데 그때 당시에 돈은 풀면서 그래서 유동성 장세, 금융 장세 그 이후에는 풀려나갔던 돈들이 이제 슬슬 실제 경제를 이제 떠받들면서 실적이 기업들이 실제로 좋아지는 저희가 그걸 이제 좀 현실 매입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뭐 그런 장세 그렇게 된다면은 그럴 때 이제 또 아주 클래식하게 좋은 분야들이 소재 산업이라든지 뭐 그런 그때 당시에 제가 이제 시클리컬 말씀드렸어가지고서 댓글창에서는 시클리컬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하셨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는 뭘 보고 뭔가 증시 세계 색깔이 바뀔 거라고 느끼셨었어요? 네. 그때 당시에는 아무래도 이제 그 경제 지표들 이런 부분들하고 이제 기업들 쪽에 좀 인터뷰, 실적 발표를 할 때 일부 기업들이 이제 좀 수요가 살아나는 것이 보이기 시작을 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기업들의 말에 가장 좀 그런 근거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기업들이 실적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걸 보고 이제는 실적 경쟁 게임이 될 거다. 이제는 어떻습니까? 이제 요즘 증시는 계속 그 게임입니까? 지금? 지금 조금 색깔이 바뀌는 것 같아서 사실 이 주제를 준비를 해온 거고요. 또 바뀌고 있어요? 네. 어떻게 바뀌고 있습니까? 네. 사실 이제 원래는 그 금융장세, 실적장세 그러고 나면 아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조금 이제 투자에 잘 아시는 분들은 아니 그럼 벌써부터 역금융장세, 역실적장세 이런 약세장이 오는 거냐 그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요. 실적장세에서도 사실 실적장세가 이 네 개 장세 중에 가장 생명력이 길거든요. 그런데 그 실적장세가 전반부에서 이제 후반부로 넘어가는 걸로 보인다. 실적장세 후반전? 네. 전반전과 후반전은 어떻게 달라요? 이제 전반전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워낙에나 나빴던 상황에서 올라오기 시작을 하니까 사실은 주가 수준으로 봤었을 때는 이제 우량주보다 훨씬 더 많이 빠졌던 소위 말해 삼류 주식들 그런 퀄리티가 낮은 주식들한테도 굉장히 큰 기회가 가는 시기고요. 또 그리고 그때는 저희가 이제 작년에 경험했지만은 유가가 선물이 마이너스를 갔던 시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이제 좀 원자재나 이런 쪽들까지도 이제 좋아지기 시작을 하면서 사실은 소재 쪽이 굉장히 좋은 그러니까는 저희가 그 경제 산업으로 치면은 가장 앞단에 있는 곳들이 일단은 반등이 시작이 되고 그쪽에서 이제 주가 퍼포먼스는 가장 좋을 수 있는 시기를 저희가 일반적으로는 이제 원자재부터 뜨니까 예예. 실적장세 전반이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소재. 업종은 예를 들면 뭐 철강? 이제 뭐 화학이라든지요. 아니면 시멘트, 해운, 그 다음에 뭐 그런 업종들이 있습니다. 먼저 경기 좋아지면 일단 제일 먼저 빨리 바빠지는 회사들. 예예. 왜냐하면 뭘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면 재료가 필요하니까 그러다가 후반전으로 들었으면 이제 실적장세이긴 하나 뭔가 실적이 좋아지는 회사들의 업종이 좀 바뀐다는 거봐요?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요? 일단은 이제 여기에서 바뀌는 거는 그 좀 죄송합니다. 이제 가공산업으로 일단은 넘어가게 되고요. 가공? 예예. 이거는 이제 기계라든지 조선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그 자동차라든지 하여튼 뭐 만들어서 파는 거. 예예. 그리고 또 스타일상으로는 대형주보다는 좀 중소형주들이 좋을 수 있고 그리고 여기에서 좀 더 추가를 하자면은 그 이제 소비하고 관련된 특히 중소형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이제 각광을 받을 수 있는 시기가 실적의 후반부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중소형주가 좋을 거고 뭔가 제조를 해야 되고 또 어떤 특징이 있다고 하셨죠? 이제 소비와 관련된. 아 소비와 관련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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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를 하니까 뭔가 그 물건 파는 제조가 돌아가겠죠? 네. 네. 그런 게 있습니다. 뭐 소비와 관련된. 그러면 이제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생기는데 일단은 그럼 종전까지 봤던 철강화학 중심으로 한 1차 1교시에 그 실적 잘 나오는 소재 산업들은 이제는 그럼 좀 접어야 되는 것인가? 이것도 좀 궁금하고 분위기 바뀌었다는 거는 그러니까 2교시 넘어가는 즉 후반전으로 넘어간다는 건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것도 역시. 네. 먼저 그러면은 두 번째 질문해 주신 부분부터 답변을 드리면요. 여기는 이제 크게 두 가지의 이유가 있는데 확인해 볼 수 있는 저희가 증거가 있는데 그 첫 번째는 드디어 사람들이 인플레이션이 온다라고 느낄 때 그때가 후반부로 가는 이제 그런 것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인플레이에 대한 논쟁이 많지 않습니까? 일부에서는 인플레이션이 특히 이제 연준이나 미국 백악관 쪽에서는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일시적으로 지금 조금 기적효과 때문에 오는 것뿐이다라는 거고 그런데 아니다. 지난 주말에 이제 워렌 버핏도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지금 강력한 인플레이가 보인다. 이런 식으로 인플레이션 논쟁이 시작될 때에 전반부에서 후반부로 넘어가는 경향이 있고요. 또 다른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이제 설비 투자가 증대를 하기 시작을 할 때가 전반에서 후반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이거는 한 가지 예를 들어드리면요. 가령 이제 저희가 이번에 코로나 때를 예를 들어드리면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불확실성이 커졌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연초에도 사실 백신이 나왔지만 백신에 대해서 확신이 없었던 그런데 그 시기에 기업들은 보통 이제 연간 계획을 짠단 말이죠. 그때는 아무도 설비 투자를 늘린다는 말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서 해운하고 조선을 예를 들어드리면 작년에 해운업, 올해 해운업이 이익이 어마어마하게 좋아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해운업종 기업에서 볼 때에는 이 상황이 얼마나 지속되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으니까 배 발주는 못 내는 거죠. 그런데 그게 이제 발주가 늘기 시작을 하고 그런데 초기에는 그게 아주 이제 조선소 입장에서는 소위 말해서 아주 저마진이 오는 거죠. 단가가 굉장히 후려쳐져 있는. 그런데 그게 나중에는 오더도 증가하고 그다음에 신조성과도 올라가버리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투자 사이클이 개시가 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오더가 들어가고 수주를 하고 하는 걸로 봐서 2단계로 넘어가는 것이다. 물가가 상승한다는 것도 그렇겠네요. 초기에 원자재나 이런 재료 소재 산업들에서 뭔가 인기가 생기고 그쪽이 가동될 때는 그게 소비자 물가하고는 아직은 관계 없으니까. 맞습니다. 그게 좀 넘어가려면 시간이 걸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생산자 물가부터 들썩둄썩 할 때였는데 이제는 슬슬 제조업 쪽으로 온기가 올라가면 이제 그쪽 수요도 늘어나고 물가도 들썩둄썩 하는 시기가 온다. 네. 그러면 소재는 접어요? 철강화학 이거는 이제 우리 빵은 한동안 지금 생각하니까 접었어야 됐던 거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것처럼 소재도 일단 접습니까? 소재 경우에 기본적으로 이제 실적 장세에서는 실적이 잘 나오는 기업이 최고입니다. 그래서 실적이 잘 나오는 동안에 사실 주가가 급락한다. 그런 얘기하는 건 좀 어불성설이기는 한데요.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건 아무래도 탄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 제가 아마 이 정도 말씀드리면 아실 것 같은데 우라가미 구니오의 주식시장 흐름이 읽는 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이 사실은 이 책이 얇은데 굉장히 알자는 다 들어가 있거든요. 주식시장 흐름이 읽는 법? 네. 책이에요? 책이에요? 요즘 나오는 책이에요? 아주 예전에 쓰여진 책입니다. 일본 애널리스트 분께서 쓰신 건데요. 그런데 여기에도 이제 설명이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요. 어떤 상황이 좀 진행이 되느냐라고 하게 되면 소재라고 해도 그 안에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 같이 일괄적으로 탑을 치고 내려오고 이런 흐름을 보이지는 않고 소재별로 달라서 이제 순서대로 하나하나씩 이제 꼭지에 도달을 한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소재주들이 실적이 나오는 한 해는 그렇게까지 흉한 모습은 안 나올 것 같고 다만 탄력은 떨어지는데 그중에서도 이제 하나하나씩 순차적으로 가장 몸의 텀이 좋은 시기는 지나갈 것이다. 그래서 그게 2분기나 3분기 중으로 해서는 어쨌든 전반에서 후반으로 그렇게 좀 바꾸어 타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순차적으로 좋은 시절이 지나갈 거라면 예를 들면 뭐가 먼저 오고 뭐가 나중입니까? 소재 중에서는. 사실 이제 저도 이 말을 꺼내게 되면 당연히 질문을 해 주실 거라는 생각을 했는데 일단은 제 생각에는 시멘트, 화학, 철강 이런 순서로 되지 않을까라는 좋을 것이다. 왜요? 왜? 이게 이제 좀 마진이 좋았던 시기에 이유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유들에 있어서 좀 일회성적인 요인들도 각각이 존재하는 것 같아요. 가령 예를 들면 미국의 한파가 극심하게 와서 화학업체들의 그런 생산이 안 돼서 글로벌 가격을 올린다든지 그런데 일회성적인 요인들이 좀 어떻게 보면 제일 있었던 것부터 좀 순차적으로 꼭지가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일회성이 제일 없었던 부분이 제 생각에는 좀 철강 부분이지 않나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까지 한 번 더? 그런데 거기는 이제 소위 말해서 좀 더 산업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이제 그 산업이 가격이 올라가고 마진이 좋아지는 구간을 갔기 때문에 이 사이 중에서는 가장 좀 긴 생명력을 가지지 않겠느냐. 그럼 일회성이든 어떤 사고에 의해서든 갑자기 이렇게 가격이 피크를 치고 꼭지를 치는 느낌이 들면 그거는 일어나저러나 꼭지다. 아무래도 주식이 좀 선반영하는 성격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주가까지 반영하면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나간 소재 산업은 그렇다고 치고 왜 후반전에 들어온 걸로 보셨는지에 대한 답도 해주셨고 그러면 후반전에는 뭐가 좀 뜰 거냐 하는 거를 중소형주 혹은 소비와 관련된 주식들 이런 거 설명 주셨는데 그거 좀 구체적으로 얘기 좀 들어볼까요? 어떤 게 좋을지. 일단은 이제 왜 중소형이냐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는 유동성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유동성이 지금 코로나 이후부터는 사실 그 기울기가 어마어마한 속도로 유동성이 풀려왔거든요. 사실 지금도 연준에서 계속해서 자산 매입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지금까지 쌓인 유동성에서 계속해서 추가로 쌓이는 것들은 기울기가 떨어져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는 돈은 풀고는 있지만 그 기울기가 너무나도 완만해지는 상황이 올 겁니다. 그게 실제로 지금 여러분들께서 확인해 보실 수 있는 거는 글로벌 3대 중앙은행들, 미국, 유럽 그리고 일본의 대차 대조표를 보시면 그 기울기가 굉장히 최근에 완만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 풀리는 속도가 굉장히 지금은 이제는 좀 저속으로 바뀌어가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는 사실 처음에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올 때에는 돈이 너무 많으니까는 그 많은 돈을 처리를 해야 되니까는 거래가 잘 되는 대형주를 가지고서 대시세를 내거든요. 그런데 들어오는 돈의 물주기가 줄어들기 시작을 하면 어떻게 보면 고여있는 물을 가지고서 자기가 매매를 해야 되는 거고 그런데 시장의 야성은 굉장히 살아있는 거죠. 증시 좋았고 남들이 벌었다는데 나도 잘 벌고 싶은데 라고 하면 이제 소위 말해 똘똘한 중소형주를 찾아서 떠나게 되는 그래서 이제 이게 후반부로 넘어가면 유동성의 모멘텀은 점점 줄어들고 그동안 안 올라왔던 거 찾고 그런 심리 때문에 그건 어떤 실적의 수치와는 관계없는 그런데 여기에서도 강력하게 붙으려면 아무래도 실적이 붙는 것이 뭐 있기에 하겠으나 그래서 이제 실적이 붙을 만한 부분이 아무래도 소비 쪽이지 않느냐라는 생각인데요. 왜냐하면 앞선 이런 부분들이 다 이뤄지게 되면 이제 소비자들의 주머니도 좀 채워지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제 경제가 진짜 좋아졌나라고 해서 심리가 좋아지게 되고 소비가 늘어나게 된다는 거죠. 실제로 지금도 보시면 3월에 나왔던 FMC 회의록에서도 만약에 인플레가 위로 튈 수 있는 위험이라고 한다면 과잉저축과 소비가 굉장히 빠르게 나타날 수 있는 펜톱 디멘드 부분이고 최근에 JP모건의 제이미 다이먼 CEO도 얘기를 했던 부분이 만약에 소비 쪽이 지금 굉장히 과잉저축인데 골디락스가 미국 증시가 올 것 같은데 그 주요 이유 중에 하나가 소비가 굉장히 좋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소비 쪽으로 좀 더 포커스를 맞추어서 이쪽에서 좀 인기가 있는 유행하는 아이템을 만드는 기업이 있다라고 하면 그 기업의 주가는 사실 지금 상황에서는 절대적으로나 상대적으로나 제일 좋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소비 쪽이면 꼭 이게 오른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예를 들면 어떤 게 소비 쪽일까요? 지금 제일 대표적인 예가 의류 쪽이나 이런 그리고 우리나라가 좀 강점을 가지고 있는 것들 중에서는 게임 같은 거를 아주 신작을 잘 낸다라고 해버리면 엄청난 B2C 산업들. 지금까지도 꽤 좋거나 오르지는 않았어요? 주가들이? 이제 글로벌 기준으로 보시면 물론 안 좋았던 사실은 섹터가 없습니다. 그렇기는 한데 그렇기도 하고 계속 정부가 돈 꽂아준 것 때문에 그거 얼른 다 생활비를 써버리려고 하다 보니까 평소에 안 사던 것도 사고 내구제. 자동차, 컴퓨터, TV, 게임도 마찬가지고 돈 잘 썼던 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 주가도 많이 올랐는데 후반전에 오를 것 같다는 그 소비주와 그거는 좀 다른 겁니까? 아닙니다. 그중에서 잘하는 주식들이 계속해서 그거에 끌고 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까? 사실 실적 장세 전반부에서 후반부의 주역이 전반부에서 전혀 오르지 않는 것은 아니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상대적으로는 사실은 그런 주식들이 비교를 해보시면 전반부에서 시클리컬 대비해서는 좀 떨어졌던 주식들입니다. 그렇죠. 화학 철강 이렇게 오를 때 약간 소외받았던 맞습니다. B2C 업종들이 결국은 그러니까 한 번씩 오르긴 오르는데 이제 덜 올랐던 것들 중심으로 찾아보자는 소리로 들리네요. 그렇게도. 어떻게 보면 크게 이렇게 장세가 한번 갈 때는요. 각각의 스타일별로 다 한 번씩 기회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또 이쪽으로 기회가 오고 있는 거다. 그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소형주 소비관련주 또 어떤 게 또 있습니까? 뭐 앞서 말씀드렸던 가공산업 쪽 이제 투자가 늘어나니까 가공산업? 네. 추가로 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공산업은 예를 들면 어떤 걸 가공산업이라고 하죠? 저희가 이제 뭐 기계라든지 아니면 조선이라든지 혹은 이제 사실은 소비자하고 양쪽의 성격을 다 가지고 있는데 자동차도 여기에 손발이긴 합니다. B2B든 B2C든 뭔가 제조업 있네요. 사실은 이제 이런 데까지도 과연 투자가 진행이 될까라고 의구심을 가졌던 곳들에까지 다 갈 것이다. 네. 이제 온기가 퍼져나가는 것이죠. 와. 그럼 방금 언급해 주셨던 그 인더스트리까지 한번 가고 나면 이제 대체로 한 바퀴 다 도는 건데 어떤 운 좋은 녀석들은 두 바퀴 세 바퀴 돌고 맞습니다. 아이아골라라. 그럼 이제 말씀하셨던 후반전 끝나면 2, 3분기 정도가 이제 그 느낌일 거라고 하니까 빠르면 초겨울, 추석 지나고 나면 대강 한 바퀴 돌고 이제 주식은 좋은 시절 다 가는 겁니까? 네. 그렇게 봐야 되나요? 그 부분을 아직까지는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울 것 같은 게 여러 변수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경기가 되게 좋아지는 글로벌을 이끌고 있는 것은 첫 번째는 중국이 생각보다 좋았었던 점들 그 다음에 미국이 굉장히 지금 경기 지표나 모든 것들이 잘 나오고 있는 것들 그러니까 미국이 사실 백신 접종도 사이즈가 있는 나라 중에서는 가장 빠르고 그리고 그걸로 소비나 이런 부분들도 지표가 되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실업도 그렇고요. 그런데 지금 이제 경제에 별로 기여를 못하고 있는 지역 중에 하나가 아주 큰데 기여를 못하고 있는 지역 중 하나가 유럽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보시면 유럽이 또 백신 관련해 가지고서 빠르게 좀 요거를 계약을 맺어 나가더라고요. 주가 계약을. 그래서 만약에 유럽에서도 락다운 해제나 이런 부분들이 빠르게 진행이 되어서 다시 여기 경제가 봉계도 올라간다면 요 그 사이클은 조금 더 길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미국 혼자만의 날개로 난다라고 하면은 이제 말씀해 주신 대로 한마켓 통거고 예예 하반기에 조금 조심해야 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다른 곳들도 순차적으로 사실 이제 한국도 어떻게 보면 백신의 이제 수급에 있어가지고서는 미국이나 이런 데 비해서는 조금 미진한 면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조금 소비나 이런 데서 분명히 부진한 면은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글로벌에서 미국 영국을 제외하면 지금까지는 굉장히 그런 쪽에서 어려움을 겪어왔었기 때문에 그게 순차적으로 빠르게 진행이 된다면 풀리면 예 생명력은 좀 더 길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계속 조금씩 체크를 해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유럽이나 뭐 우리나라 같은 곳까지 온기가 올까 그 얘기를 해 주신 건데 네네 온기가 그동안 안 왔던 건 코로나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미국도 뭐 코로나는 계속 엄청 났었는데 그런데도 경기가 잘 반등하고 했던 건 돈을 재정을 열심히 잘 풀어서 네네 그 효과가 컸겠죠? 아직도 확진자는 계속 나타나고 있고 아직도 못 돌아다니는 경우들이 많으니까 네 근데 경제는 이제 심리가 그래서 많이 중요하게 작동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보니까는 뉴욕 시장이 드디어 7월 1일로 못 박았더라고요. 7월부터는 뉴욕은 이제 완전히 이제 락다운 해제를 하겠다. 완전 정상으로 생활을 하겠다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심리다 보니까 이게 우리가 점점 나아진다고 생각을 하면 네 미리미리 준비를 하시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근데 저희나 이제 유럽 쪽은 아직은 그걸 느끼기에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었지 않나. 야 그 분위기의 차이가 뭘까요? 백신이 아직은 우리한테는 잘 손에 안 닿는. 네 그래서 올해 사실 연초에 각종 아이비들에서 외국계에서 얘기했던 것 중에 키워드 중에 하나가 올해는 이제 백신 다이버전스가 나타날 수 있다였는데 그게 지금까지는 좀 나타났던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타났던 거고. 그러나 뭐 열심히 백신 만들어서 이제 순서의 차이일 뿐이지 번호표만 차이가 있지. 결국 다 맞게 되면 뭐 가을이면 다 좋아진다고 보는 게 합리적일까요? 유럽도 그렇고 변수가 있어요? 변수라고 한다면 사실 이제 제가 그쪽에 백신 전문가는 아니다 보니까 뭐 변수라면 아무래도 뭐 강력한 변이가 나타나면 이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큰 문제 없으면 유럽까지도 쭉 돌고 회복이 될 거다라고 보시는군요. 네 그거를 좀 기본 가정으로 깔고 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럼 유럽에서는 어느 쪽에 투자를 좀 하면 좋을까요? 유럽의 이른바 유럽의 대표 산업인 럭셔리? 사실 그건 뭐 아시아 특히 중국 뭐 이런 거 좋아지면서 돈 많이 벌었던 것 같은데 주가도 많이 이미 오르고. 네 맞습니다. 사실 유럽 증시에서 크게 비중을 차지하는 기업들이 뭐 가령 예를 들면 말씀해 주신 럭셔리 산업들 그 다음에는 이제 좀 금융이 생각보다는 좀 크게 차지를 하고 있고요. 그러고서는 이제 자동차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그거를 제외하고서는 소위 말해서 소비재 성격을 가진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순서대로 간다라고 보면 결국 유럽 증시에서도 그 다음 차례는 좀 소비재 기업들이 차지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럭셔리 기업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것까지 돌면 내년까지 언제쯤 종료될까요? 이 사이클은?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이제 계속해서 봐야 되긴 하겠지만 기본적인 가정은 과거 사이클보다는 이게 좀 짧을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과거 예를 들면 금융위기 때다라고 해보면 굉장히 누적되었던 잘못된 관행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게 터지니까는 영향이 굉장히 좀 오래 갔었고 그걸 회복하는데 시간도 오래 걸렸던. 근데 이번에는 사실은 그 누구도 잘못했다고 얘기하기 어려운 좀 재해적인 측면이 강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굉장히 짧고 굵은 이제 시간 동안에 짧은 시간에 대규모 자금에 투여를 했고 살아나는 것도 V자로 반등을 하고 그렇다면 그 뒤에 사이클들도 다 일단은 이번은 압축적으로 발생하지 않겠느냐. 과거보다는 하여튼 간에 좀 반박자 빨라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사이클도 빨리 오고 빨리 가고. 예예. 그러고서 이제 그 다음 또 큰 사이클을 준비하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지금까지는 일단 실적장세인 건 맞는데 지금까지 실적장세에 초기에 뜨던 산업들, 화학, 철강 이런 쪽들은 슬슬 바통을 내주고 말씀하신 대로 이제 후반전에서 오는 제조업 혹은 소비 관련주 그중에서 중소형 주식들 이런 순서대로 빨리빨리 돌 거다. 그거 잘 찾아 먹어야 될 것 같다. 의외로 그런 시즌이 길지 않다. 빨리빨리 돌아갈 거고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유럽 쪽까지도 전반적으로 온기는 번질 텐데 그 사이클은 생각보다는 빨리 급반등했던 것만큼 종료될 것 같다는 말씀이었어요. 요약을 해보면.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됩니까? 그게 느낌 보니까 내년 이맘때는 또 다른 세상이라는 뜻인데. 네. 그때는 이제 앞에 역자가 붙은 장세들이 역금융, 역실적 이런 장세가 오면서 좀 많이 올랐으니까 약세 장세도 조금은 보일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년 이맘때는 이제 한 바퀴 돌고 나서 특별하게 더 좋을 것도 없고 하니 오히려 안 좋을 거다? 사실 시기를 특정하는 건 굉장히 조심스러운데요. 변수가 많아서요. 네. 근데 어쨌든 정말로 순환론이라는 거 관점에서 접근을 한다면 그 뒤에는 어떻게 보면 강세 장 이후엔 또 약세 장이 필연적으로 있으니까요. 네. 그때 변수가 될 만한 걸 어떻게 보세요? 이게 지금 의외로 돈을 많이 풀어놨잖아요. 네.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마비됐던 부분보다도 더 많은 돈이 일단 풀렸고 그 돈이 회수되는 거는 쉽지는 않을 것이고 이게 뭐 돌아다니면 이제 과거에는 없었던 돈들이 돌아다니는 세상을 올해도 그렇고 내년도 맞게 될 텐데 그래서 미국에서도 야 이러면 이제 인플렛 난리나 하는 분들도 있고 네. 아니야 이거 가지고 되겠어. 뭐 그냥 간신히 버티는 정도지? 하고 하는 분도 있어요. 그 두 분의 시각은 이제 다른 거니까. 맞습니다. 어느 쪽으로 좀 무게감을 두세요? 제가 볼 때는 양쪽 다 일리 있는 주장이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기간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다른데 그러니까는 정말로 인플레가 온다 안 온다 논쟁 자체를 떠나서 이제 그 장기적으로 인플레는 안 올 거야 하는 말에는 저는 100% 동의를 합니다. 아 장기적으로는 계속 저금리 저성장일 것이다? 저희가 봤었던 사실 인플레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또 어느 정도까지냐라는 것도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런데 뭐 진짜 인플레 지금 겁을 주시는 분들은 70년대 80년대 같은 인플레를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그때 같은 숫자가 나오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왜 불가능해요? 많은 분들이 불가능하다고는 설명하는데 그래서 저도 그냥 아는 척하려고 뜨끄덕은 하는데 왜 안 오냐? 그게 라고 물으면 사실 답이 어떻게 뭐라고 하면 됩니까? 그런 질문을 받습니다. 딱 한 가지는 석유입니다. 석유. 석유? 네. 70년대에 왜 그렇게 핸들이 고장난 것 같이 인플레가 움직였느냐라고 하면 1차, 2차 오일 쇼크가 있었고 그때 당시에 산업은 화학이 소위 성장 산업이었고 모든 것이 석유를 기반해서 화학으로 이루어져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 비중이 상당히 낮아졌고 그다음에 중동의 이런 정치적인 변화나 무기화하려는 움직임들이 미치는 영향이 낮아진 거죠. 왜냐하면 미국이 이제는 쉘을 가지고서 세계 1, 2위를 다투는 산유국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은 그런 걸 가지고 있는 중동 국가들만으로는 무기화를 하기가 어렵다. 지금도 보시면 여전히 역대급 감산을 하고 있습니다. 원유 시장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가가 70불 넘기가 어렵거든요. 이거는 정말로 이제 그런 쪽에서 아주 폭력적인 인플레가 몇몇 군데에서 나타나야 됩니다.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그게 나타날 만한 데가 지금은 잘 안 보이는 상황이어서 당시만 해도 그 코스트 푸시 석유 의존도가 높아서 석유값이 조금만 튀면 물가가 다 이렇게 튀는 그런 때였는데 이제는 아니니 뭐 때문에 물가가 그렇게 튀면 튀겠느냐. 네 맞습니다. 널리 풀어놓은 이 많은 유동성 때문에 사람들의 주머니가 두둑해져서 야 뭐 까짓 거 따불이라도 쓰지 뭐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오르지는 않아요? 그거는 조금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미국 정부나 연준에서 돈을 굉장히 많이 풀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게 많이 풀렸는데 이게 언젠가는 어마어마한 인플레를 만들어낼 거야라고 생각들을 하세요. 그런데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라고 한다면 뭐냐 하면 그만큼 규제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희가 이번에 코로나 위기가 오기 1년 전, 한 6개월 정도 전입니다. 그때 당시에 시중에 돈이 없다는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not QE, QE가 아니다라고 표현을 하면서 단기 자금 시장에 연준이 돈을 쏟아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특정 금융업체를 지목을 해요. 여기가 자금 여력이 있어서 유동성을 넣어줘야 되는데 시장에 안 넣어놓고 있다라고 했고 그게 누구였냐면 JP모건이었고요. 그 다음 날에 CNBC 1시간 동안 제이미 다이먼 CEO 나와서 인터뷰를 합니다. 자기네가 범인이 아니고 들어와서 우리 조사해보면 알겠지만 너무 많은 규제가 있다. 그러니까 과거 대비해서 지금 소위 말해서 상업은행들의 레버리지 비율이 얼마나 낮아졌는지를 보시면 예전에는 금융위기 직전에는 50배 이상씩을 자기 자본 대비해서 썼었거든요. 풀 수도 있고. 그런데 지금은 그게 10배에서 20배 정도 굉장히 낮아져 있습니다. 심지어는 몇몇 은행들에 대해서는 더 이상 늘리지 못하도록 규제까지 만들어놨거든요. 그게 첫 번째 이유고요. 그러니까 액셀과 브레이크가 동시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는 연준이 자신감이 있습니다. 인플레에 대해서는 어떤 거냐 하면 70년대 지나고서 너무 해결이 안 되니까 80년대 들어와서는 그러면 우리가 절대적인 금리에 대해 타겟팅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통화량만 딱 조절하고 시장에서 알아서 금리를 결정해라. 그러면 너네가 알아서 이걸 가지고서 위로 가도 아래로 가도 움직이다가 적정 레벨을 찾고 시장 안정화가 되지 않겠느냐. 그게 이제 폴 볼커가 들어와서 그런 식으로 해서 해결을 했었죠. 그때 미국 금리가 10% 이상 올라갔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잡히고 세계는 굉장히 편안해지고 호황으로 갔었거든요. 그러니까 인플레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연준은 지난 100년 동안 디플레이 기간이 많았느냐. 인플레이 기간이 많았느냐라고 해보면 인플레이 기간이 훨씬 많았고 대부분의 중앙은행들은 인플레에 초점을 맞춰서 공부를 해왔고 정책을 써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진짜 인플레가 온다고 하면 실력 발휘할 수 있다? 이제는 우리 세상이야라는 거죠. 그런 자신감이 굉장히 묻어나 있습니다. 그러니 그런들 저런들 인플레는 그래서 안 올 것이다. 좀 얻기가 힘들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저금리, 저성장, 저물가는 갈 것 같은데 그 저라고 하는 것의 정도가 늘 제로금리, 마이너스 성장, 이건 아닐 것이고. 맞습니다. 그렇겠죠? 지금은 2%를 기준으로 해서 얘기를 하니까 2% 넘어서 3% 나온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것처럼 느껴지시겠지만 그거를 절대적인 레벨로 봤을 때 그게 되게 높은 숫자는 아니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인 세상도 살았었으니까요. 그래서 인플레를 말씀하시는 분들마다 다 어떻게 보면 일부 아웃라이어 분들이 제외하고서는 거의 비슷한 논리를 가지고 말씀하신다고 봐요. 그런데 거기서 놀라움의 정도를 위아래를 어느 정도로 절대 레벨을 설정하느냐 기간을 짧게 보냐 길게 보냐 그 차이라고 봅니다. 예를 들면 지금 국채금리 10년으로 한 1.6% 되는 게 2.5% 되면 이거 세상 뒤집어진다고 생각하느냐 거기까지도 그럴 수 있는 거지라고 보느냐 맞습니다. 예, 정확하십니다. 그런데 부채의 규모가 달라져 있어서 그 정도 금리 튀는 거에 따른 영향도 예전에야 우리 4, 5%, 6, 7%도 견뎌왔는데 무슨 소리라고 하기에는 너무 달라져 있지 않아요? 즉 저금리의 덕분에 이자 지출액이 적어지는 것에 일단 이렇게 적응해서 부채 규모는 늘려놔서 거기서 이렇게 조금 튀는 1.5가 이자였다가 3이 되면 이자는 2배 늘어나는데 그거는 못 견딜 만큼 이럴 줄 알았으면 부채 안 일으켰지 뭐 이런 상황이 되지는 않나요?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세 가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첫 번째는 과거 대비해서 과거 대비해서 어쨌든 부채 부담 얘기 많이 준 거죠. 말씀해 주신 대로 이자 비용이 나가는 게 많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금리 올라가면 이게 튀는 거 아니냐인데 거기에 있어서는 부채는 보통 좀 장기 조달을 하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서 지금 당장 이제 금리가 오른다라고 해서 변동금리로 해가지고 물론 한국에는 그 비중이 다른 나라에 비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오를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글로벌 기준으로 봐서는 이제 많이들 나누거든요. 변동하고 그다음에 이제 고정하고 그다음에 단계하고 장기를 나눕니다. 그래서 그 영향이 지속적으로 고금리가 오지 않는 한에는 조금 영향을 주기가 어렵다가 첫 번째이고요. 나라마다 지역마다 좀 다르겠네요. 네.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부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지금 그러면 우량하냐 이제 불량하냐 그 부분인데 지금 보시면 중앙은행들이 굉장히 많이 떠안았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엄밀히 말하면 궁극적으로는 정말 부실해지면 사실 국민들이 세금으로 메꿔야 될 거긴 하지만 그런데 주체를 나눠놓고 보셨을 때 개인이냐 기업이냐 정부냐로 봤었을 때에는 그중에서는 가장 우량한 쪽으로 지금 부채를 가고 있습니다. 정부 쪽으로?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이걸 가지고서 자기네가 가장 낮게 조달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는 나눠주고 있는 것이죠. 그것도 국가마다 좀 다르고 우리는 좀 덜 떠넘긴 상태인데 네. 우리도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제 과거하고 조금 달라진 점이고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떻게 보면 약간 희망 사항이랄까요. 그게 섞인 건데 그렇기 때문에 자산 가격이 올라야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채를 갚으려고 한다는 의지를 저는 잘 못 느낍니다. 그러니까 부채를 갚아내야 된다. 그게 아니고 부채는 고정으로 많이 구성이 돼 있으니까 부채의 가치가 고정된 상태에서 인플레가 좀 와서 자산 가격이 올라가면 부채의 실질 가치는 내려가는 거 아닙니까. 이자 좀 더 내도 괜찮아. 오른 게 어디야. 네. 그래서 그럼 부채 비율이나 모든 것들이 나아지거든요. 저는 돈을 이렇게 많이 빌리는 사람들이 갚을 생각으로 빌린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실질 부담 가치를 낮출 생각으로 빌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금리도 올라가고 물가도 오르겠지만 그냥 그렇게 될 것이다. 네. 아까 제가 전판적으로는 저물가 저금리를 장기적으로는 예상합니다. 그러나라고 말씀을 주실 무렵에 제가 말을 끊고 질문을 드린 것 같아서 그 나머지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네. 일단은 지금은 기저효과 때문이라도 인플레이션 숫자가 높게 나오는 건 어쩔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좀 몇 가지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올해 아마 미국 기준으로는 6월이나 7월 이 정도가 이런 기저효과 때문에 나타나는 전년 동기 대비 인플레는 최고조일 거다라고 보멘텀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때 정도까지가 지금까지의 소위 인플레라는 거에 따라서 수혜주들 그런 부분들이 소위 말해서 그때까지가 이제 가장 빛날 수 있는 시기가 아닌가. 그런데 그 뒤부터는 정말로 이게 경기가 과열 정도의 양상을 보이면서 좋아지지 않는 한에는 전년 동기 대비 효과는 이제 떨어지기 시작을 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단기적으로는 지금 인플레를 부실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걸 이제 저희도 어쨌든 어느 정도 수준까지일지를 좀 그래도 머릿속에 넣어두고 가야 되는데 대략적으로는 그 정도 시기로 보시고서 그 이후부터는 다시 이제 그렇게 특별한 일이 있지 않으면 지금까지 우리가 봐왔던 세상을 또다시 이제 또 한번 보게 되는 구경하게 되는 그런 걸 수 있다. 그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은행주 들고 있으면 한두 달 정도 더 갈지는 모르겠고 여름 지나서 찬바람 불기 시작하는 그때 무렵에는 다시 그럼 성장주로 다시 가고 유동성 장사로 다시 가는 겁니까? 그 이제 성장주가 이제 그 전 사실 이렇게 하면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해주시거든요. 그런데 아주 이제 과거에 뭐랄까요? 이제 저희가 이번 코로나가 오기 전에 뭔가 세큘러한 디플레이션 환경 그런 데에서는 성장이 굉장히 귀하다 보니까 이렇게 넘어오게 되면 성장주가 각광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경기가 약간은 과열 양상을 보이게 되는 측면에서 이런 식으로 바톤 터치가 되게 되면 오히려 이제 아까 말씀드린 더 좀 못 올랐던 친구들 그런 쪽이 더 이제 주목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언제 또 나오실 겁니까? 불러주시면 테이퍼링도 그 무렵부터로 보세요? 테이퍼링의 경우에는 이번에 이제 4월 FMC가 사실은 정말 주목도 못 받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렇게 넘어가고는 있지만 아주 이제 거대한 항공모함이 살짝 돌기 시작하는 힌트를 많이 준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아무래도 보통은 원래는 이제 콘센서스가 내년 1분기 정도 테이퍼링 미국 얘기들을 하셨는데 올해 연말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빨라질 가능성도 있고 조금은 원분기 정도는 예예 조금은 빨라질 수도 있고 근데 사실 이게 뭐 그러면 영향이 얼마나 크냐라고 하시면 저희가 사실 답을 알고 있는 거잖아요. 2013년 얘기가 있다 보니까 그때 보시면 처음으로 이제 테이퍼링을 할 거다. 이거를 발표를 했었던 시점에 증시가 좀 흔들립니다. 한 5에서 10% 사이 정도 미국 증시 기준으로는 빠졌지만 그 이후부터는 계속 좋았고요. 저희 기억하시겠지만은 테이퍼링 하고 있는 실제로 테이퍼 하는 동안에도 좋았었거든요. 사실 이거는 이제 주식 쪽 계신 분들이 크게 걱정하시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오히려 이제 채권 쪽 하시는 분들이 걱정이 크실 수밖에 없는 게 그쪽이 변동성이 크겠네. 그때 당시에도 보면은 테이퍼링을 선언하고 나서 실제 테이퍼 하기까지 이제 7개월이 걸렸습니다. 그 사이에는 매달 금리가 올랐습니다. 금리가 올라가면서 그런데 실제로 테이퍼 들어가고 그 뒤에는 이제는 기준금리를 인상하고 있는데도 금리가 계속 떨어져서요.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테이퍼를 선언하기 전보다도 금리가 더 떨어져 버립니다. 중앙은행이 오버한다고 생각했던 거겠죠? 네. 그런데 여기에 사실 한 가지 더 요즘 아주 뜨거운 자산이 있다 보니까 코인? 네. 말씀을 드리면은 코인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어떻게 움직였는지 제가 보니까은요. 테이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그 다음에 실제로 테이퍼링이 진행될 때까지 실제 딱 그 행동에 옮기기 전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실제 테이퍼링이 들어가게 되어서부터는 한 2년 정도 약세장에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게 궁금해서 한 가지 가설을 세운 거는 그게 있습니다. 이제 많이들 이제 코인 하시는 특히 이제 이게 나오게 된 이유 자체가 금융위기 때 보면은 이거는 엘리트들이 굉장히 이제 비윤리적으로 살았기 때문에 생겼다는 거죠. 자기들이 돈벌이를 위해서. 그리고 이걸 해결하는 방법도 자기네들끼리 결국엔 또 자기네들이 배불리는 방향으로 가서 이거 돈이라는 모든 거를 그들의 손에 두면 안 되겠다. 탈중앙화를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아주 좋은 의도가 깊게 깔려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거 자체는 어떤 거를 또 의미하냐 하면은 소위 말해서 중앙은행이나 아니면은 정부가 굉장히 무책임하게 늘 돈을 풀 것이다 라는 과정이 깔려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따른 반동인데 정부가 테이퍼링을 한다는 건 건전해지겠다는 뜻이니까요. 또 다시 컴백이니까 반란군도 맞습니다. 다시 주부로 돌아가서 농사진든다. 그래서 지난번에 좀 그런 현상이 나타났던 건 혹시 아닐까. 사실 한 번밖에 사례가 없어서 좀 그렇기 때문에. 재미는 그 맞아요. 좀 지켜볼 만하겠네. 정광우 전 팬들 매니저였습니다. 저희가 길지 않은 시기에 다시 한 번 모시겠습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6월 말이나 7월 초 되기 전에 한 번 더 나와주세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무엇부터 공부해야 될지 어떤 자료와 정보를 봐야 되는지 아직도 헷갈리시나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주식 투자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삼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삼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초보 투자자들의 멘토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 어떤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는지 확인하는 법부터 증권사 리포트,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법까지 염블리 염승원 부장과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삼프로TV가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과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삼프로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뢰하게 물어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